안녕하세요 오 수비다 핵이에요? 누구 또 핵이야? 아 제이 제이 예전에 트레 핵 쓰던 애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어 얘 안 뒤졌네 얘 뒤진 줄 알았는데 이미지였때물로 기억하는데 메모리였나? 이미지였던걸로 기억해요 잘 티가 안나가지고 잘 몰랐던걸로 기억해요 라인 한명 있어야 될거같은데? 제가 음 제가 안하라 근데 제 기본실력도 어느정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말을 안해 왜 적의 공격까지 30초 이만은 실제로 보단이 흐흐흐흫 너도 시장앱을 많이 밀어줘 이래요 나도 사이드 있으면 개입어 최고야 근데 이거 화물이라 다행이긴 하다 하하 제대로 된 싸우기였으면 좋겠군 그니깔이 나와서 이해 안 하시는거야 아 그냥 하자 적팀 말도 없는데 적팀 아예 말 안해 말 안해 말 안하고 들어가죠 박템 박템 화물 미는거 보고 2 2 아 근데 우리가 안 붙었구나 지금 할거같아요 연애 3텡이야 하네 밀었어 2 아 우리 안 붙었어가지고 아 근데 그냥 그냥 진행 그냥 진행 안하면 안한다고 말을 해줘야되는데 아무 말을 안해 엠티 저분 빼보네 엠티 저분 빼보네 엠티 정리해줘 엠티 정리해줘 잠깐만요 시장수비하자 시장수비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트렛 다운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개피 네 제네나타 와 저 반패좀 볼게요 반패 없습니다 저 라인 반패좀 모으겠습니다 겐지 반사 겐지 반사 빠졌고 트렛 재워놨어요 뒤에 잠깐만요 라인 태워줘 라인 태워줘 트렛 다운 트렛 잡은다고 잠시 라인 우리쪽에 권유터가 권타면 디바 재워놨어요 안돼 트렛 굴라 아프다 너프 너프 저 못 막아줘요 저 저 뒤에 있어요 네 디바 아 못 지웠다 일단은 겐지 다운 아 뭐야 겐트 다운 겐트에 펄스 빠졌어요 약간 이거 트렛 우리쪽에 있거든요 제가 기억으로 트렛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펄스 쓰고 뒤졌어요 하하하 펄전명 정면에 있네요 트렛 네 2층 갈 것 같아요 트렛 조심 2층 갑니다 트렛 2층 많이 갈 것 같아요 아 겐지 끌었는데 겐지 반사 빠졌고 정면라인 트렛 오른쪽 오케이 트렛 다운 나이스 아 나 클라스다운 저요 아나 클라스다 아 이게 뭐 이리 될거지 궁극기 승전중이야 궁극기 승전중이야 ㅇㅇ 으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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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으ㅇㅇ 으ㅇㅇ 다벼운 무사이다 넌 무사할거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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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렛 다운 겐지 뒤에 들어있고 디바 지워놨어요 디바 로우 빠졌고 겐지 반사 어 나 돌쥐에 라인 키워줘 쟤모 어때 나이스 에이 상대 라인 오른쪽 뒤에 들어와있어요 오케이 상대 라인 있어요 뒤에 오른쪽 뒤에 오케이 우리 뒤쪽에 있거든요 디바님 잠깐만요 케어 오 라인 라인 내려왔다 돌쥐 있었어요 돌쥐 아이고 메 뭐야 딴 애를 재웠다 겐지 재웠어요 오 트레 돌았다 이거 트레이어 캠 빠졌고 트레이어 캠 빠졌고 겐지야 나한테 오지마라 망투있거든요 겐지 스킬 빠졌고요 라인님 아이고 아냐아냐 제가 못했어요 아아 30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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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쟤네 폭 많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한번 비벼까요? 예 세라야 겐 3 2 1 못 비벼 수 있어요? 어 못 비벼 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빠져야돼 겐지 만사 빠졌고 겐지 다운 이거 트레이층 뒤로 오는거 조심해요 예 2층으로 일단 갈게요 안갑군 이게 핑이 250인가 넘어가면 게임 못하던데 막 끊겨보여가지고 상대팀 겐지 빠지고 후보나왔어요 상대팀 겐지 빠지고 후보나왔어요 좀 앞에 있을게요 제가 어차피 트레이층 여기로 못 올라올거니까 제가 센터 보디 잡고있어요 트레이층 뒤도 온거같아요 지금 가요 지금 가요 안하지 아 못치웠다 잠깐만요 디바님 잠깐만요 너프 와 트레이층 여캠 빠졌고요 아 디바 꽉 센데 어 라인 인지도 말고 티받아 줘요 네 그정도는 날 쫒아낼 수 없어 기름대 뛰어있다 안타운 소원 나필 포기채워 나왔어요 트레app 펄스 비위하네요 아이고 트랙 에피 여캠 빠졌고요 총 하나요 이거 왼쪽 2층에 로드오우 가요 이거 로드오우 커버 와주세요 넌 내가 지킬 왼쪽 2층에 호그? 오케이 오케이 로드오우우 필 나 여기 둘 중에서 거니 얘 망치 없잖아 여기 시야 진짜 안 쫓네 이거 디바까지 쫓아 아 지자타워 아나 어디에 다리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여긴 마지막 구간에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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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바만 터뜨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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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호그 있어요 디바님 아나 컷 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오케이 아 2득이야 송하나 살 때 빠르게 죽어서 오히려 아나 E 어디다 던지니 계속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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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라는 거 보면 E를 좀 많이 낭비를 하는 거 디바 들어와 있어요 디바 개피 아나 ợд 아나 뒤에 트레이트 디바 여캡 나 자리에 여캡 빠졌고요 너프 마나 3 하나 하나 진짜 하낙 라인 붙였어요 라인 쳐다 아이고 이거 메이커 내가요 강하게 세팅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앉아도 쳐놨네 그리고 막 무빙해도 D가 제어 났어요? 와 밀렸네 와 밀렸네 기다리다 기다리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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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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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병 아 잠깐 꺼줘야지 잘 막다가 걔네가 한 가지 다 보고 가자 약간 약간 조금씩 다 보고 가자 말려가지고 빡세다 빡세 메리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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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아 메리스피 어디야? 루슈 해볼까? 어? 앞으로 좀 나와요 이거 젠야타라고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젠야타에서 아예 녹여버리는 것도 살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제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눈쟁이 젠야타면 필승 오케이 음 오케이 좀 가보죠 루슈? 루슈 할까요? 피 생각하면 루슈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잡을 수 있긴 해서 아 제가 옆에서 커버 칠게요 이상 없음 그럼 이거요? 잠주 준비 완료했으세요 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반격되는데도 좋으니까 아 트레이서 투빙 안좋아서 잘 끌려요 아 아나님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걔 먼저 잡으면 돼 하다가 안되면 바꾸면 되죠 잡은 얘니까 화이팅 펄스 카운터 칠려면 루슈가 더 좋기는 한데 트레이서 위에 위에 2층 우와 붙였네 뭐야 몽곰 안났어요 가볼까 아 괜찮아 괜찮아 왠지 어디서 소리가 나긴 했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리스 바로 앞에라 이거 바로 앞에라 트레이서 왼쪽 위로 넘어왔어요 나 뒤지겠는데 트레한테 뒤지는게 아니고 파라니 조심 트레어캥 빠졌고 트레이서 위로 날아다니네 트레이서 왼쪽 앞에 트레이서 신경쓰는 동안 뒤에 다 털리네 해당이네 이게 천천히 하면 밀 수 있습니다 화이팅 쎄다 트레이서 왼쪽 트레이서 왼쪽 아람쎄다 뺏다 가죠 야 오케 트레이서 왼쪽 트레이서 오른쪽에 있어요 트레이서 왼쪽 트레이서 왼쪽 트레이서 왼쪽 트레이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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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링이 막혔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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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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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감사합니다 트레이서 들어와 있어요 트레이서 왼쪽 트레이서 털드 잡고 케레이서 갑옷 his 퀴리 섬탱 트레이스 써 저 화물 밀고 있겠습니다 예잉 화물이 가는 곳에 사라님이 앞 빠지고 저희가 뒤에 자라는게 남아있어 너 호그 떨어진거 호그 떨어진거 호그님 뒤에 호그 트레이어 캔 빠졌구요 어깨 트랙 펄스 빠졌고 트랙 오른쪽 방 파라인 조심 트랙 에피 트랙 다운 와 매트릭스 트랙 너프 라인 부자 라인 개피 디바 뽕이야 뒤에 디바 아 디바 뽕 아닌데? 뭐야 이거 총 하나 뽕했던건가? 디바 뽕 안받쳐있지 디바 뽕 이리 잠깐 틀어줬을 뿐 아 그만 트랜한테 뽕 준건가? 그런가? 운송준비 완료 이거 올쪽에 트에이스있었는데 아까 아까 처음에 말했는데 처음에 아까 말했는데 우승도 하자 얘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모르는거네 라인 피엘 초월있어요 뒤에 트랙 뒤에 트랙 펄스 빠졌구요 디바 뽕 빠졌구요 디바 뽕 빠졌구요 트랙 왼쪽방 나이스 트랙 다운 트랙 다운 라인 방백 깨졌고 트랙 비비로 올거같은데 트랙 여캠 빠졌고 트랙 저희 안 느려요 빨라요 충분히 좋아요 좋아요 네 트랙이 빼요 초월 72% 디바 무조와 2층에 애들 다있어요 디바 혼자만 내려와있고 트랙 오른쪽 트랙 펄스 어이구 나 막혔다 혜자 혜자 아이가 궁 쓰지마요 네 궁 쓰지마요 어깨 퐁 안쓸게요 이거 나이스 나이스 트랙 오즈와 트랙 다운 트랙 다운 트랙 다운 트랙 저 저도 그럼 2층 와야지 끌렸다 끌렸다 라인돌진? 라인궁? 뺴 뺴 뺴 아 틀에 1층 뒤에 우리 힐러들 몰렸다 틀했다? 아 케엄이야 살짝만 맞춰놓고 그냥 저건 컨트롤 필요없잖아 살짝 맞추고 리스폰 맞춰서 갑시다 쟤넨 뽕이나 뽕 썼거든요? 예잉 여기 모입시다 2층으로 갈게요 저도 아련인궁 그냥 같이 1층 갈까요? 맞아 상대 펄스 얼마 안 쳐가지고 같이 2층 가른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만났는데 2층 2층 갑시다 헬러분들까지 해서 그냥 얘 갔다 아니면 지하 여기 황을 뚫고 갈래요? 1층 가죠 1층 전부 라인 내려왔어요 라인무죠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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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웠어 아 죄송 아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잘하네 아이고 아 이거 제가 못했습니다 끌어오게 호그하고 뽕 아직 안돌아왔을거에요 그게 제일 빨리 돌아올텐데 병원을 받아들이시오 들어가보죠 상대 궁 없어요 지금 2층으로 2층으로 일단 망치랑 수박은 없어요 일단 예 트레 뒤쪽으로 돌아올라구요 나는 오피이게 좋아져 트레컷 트레컷 오케이 트레 나이스 어 아나님 조심x2 나이킬 어이구 쟤나타 나이킬 없어요? 어 형태되니까 뭐야 한 번에 없어졌어 우클릭이었구나 토더덕 막으려 나이킬 트레이스 나왔어요 야 다 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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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돼 잠금 들어줘세 트레 나왔어요 화물에 더 힘내야돼 트레 누우실거에요 나이스 리베어 좀 시간도 높아요 아아 리베어 끝까지 조정해야돼 윈스턴 개피 힐 밴드 힐 힐 힐 힐 힐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화물이라서 추가 1분 주거든요 네 추가 시간은 메타로 1분 대 1분 씹었죠 점수 3 3 오케이 화이팅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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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 할게요 안전적으로 해야겠다 한 번이라도 밀어내는게 낫겠다 네 힐 힐 힐 힐 한 번이라도 밀어내는게 낫겠다 더 빠를거같아 그렇습니다 이거 추가시간이니까 이거 화이팅해서 최대한 많이 밀어보죠 우리 팀 둥바 진짜 잘할거야 무승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상대가 의사표현을 아예 안했어 초반에 계속 말했는데 핵장이 있다고 무승바 하자 안할거란 말도 안했어 그냥 말로 안했어요 말 안하는거는 핵장이 옹하고 게임하겠다는 얘기에요 대답 안하는 애들은 그냥 핵장이 옹하고자가라고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안한다라고 해야지 뭐하냐 그래 이자식 뭐하냐 그래 이자식 또 옥상이구나 한 번에 오면 자르죠 한 번에 오면 네 한 번에 오면 왼쪽 구석 오른쪽 구석으로 빠졌 아예 시장에서 말할거 같은데 트레이가 이번 타이밍에 한 번 자르 트레 뒤에 있어요 트레이어킹 빠졌고 오케이 나이스 들어가죠 들어가죠 저거 이거 이거 밀고 들어가죠 네 세명 잡았어요 저희 오케이 디바도 있어요 뒤에 오 맥크린이 개쩔었어 이거 무실리로 계속 붙여주세요 예 이거 오른쪽에 트레이서 있거든요 트레이서가 마지막 한 명 자르려고 계속 노리고 있어요 저희 아나닌 노리고 있거든요 트레이서 컷 오케이 나이스 화물 계속 붙여줘 나이스 맥크린이 아이스 아이스 아이컷 오른쪽 끌렸어요 아 쏘리 이제 트레 합류할거에요 얘들 오른쪽 외로쪽 방 오른쪽 방에 완전히 들어갔어요 뭐야 호그하고 쟤나타 오른쪽 방 호그 쟤나타 오른쪽 방 디바뽕 초월 아 나 이제 비트 안찼는데 궁 있는거이야 다 써요 트랩 펄스 빠졌고 트랙컷 트랙컷 나이스 디바 깔짝거린다 디바 거쩌 아 뭐야 하몰 오른쪽 디바 로봇 빠졌고요 상대 망치하고 상대 망치 있을거에요 방벽 상대 그 초월 없어요 그리고 초월 없고 맥크린이 조심 우리 맥크린 해프가야 왼쪽 왼쪽 방 너 한번 붙어있을게 쟤네 라인 안보이거든요 아 정면에 있는 라인 정면 아 이때 써야 된대 오케이 오케이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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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트레 있어 환불 뒤에 트레 있어 아나닌 조심 허 아나닌 뒤쪽에 트레 있어 트랙 에피 끝에 따옹 우리 리스포 가까워 리스포 가까워 겟싸움 겟싸움 망치있거든요 저 방패가 없어요 지금 처음밖에 호그님 조심 호그 오른쪽에 호그 오른쪽에 제가 덱고 올게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한병만 밀어요 라인하트만 밀어요 후우 이거 되냐 밀고시께요 내가 사물을 훌리하게 이건 대단히 상대 망치 조심 상대 망치 조심 드레 다음 오키 이거 밀어요 그냥 라인 뽕 라인 힐 밴 라인 힐 밴 상대 라인 힐 밴 와 라인 깁힌대 상대 초월 저희 비트 없어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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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정도면 1분이면 엄청 많이 밀었다 티포니가 많이 내려지는 거 그치 상대편 EMT 저분은 그래도 그나마 용쟁이님 페이지밍 방금 하실래요 지금 유튜버도 같이 하고 있죠 음 안정적으로 룰스유 저희 팀원들이 잘하셔서 굳이 메이 할 필요 없을 거 같아 네 메이 하려고 했는데 다 잘라주셔가지고 페이스가 계속 뒤로 도니까 그거만 자르면 될 거 같아요 네 그거만 자르면 많이 그냥 호흡끈 상대법을 모르는 거 같아요 음 그래도 오늘 오늘 탐레에서 보스 만나가지고 쟁탈전에서 잘하더라구요 보스 보스 보스가 여기서 홈브라로 멧뚫고 나가가지고 아 그거 지금 그니까 멧뚫고 같이 있어요 오케이 그니까 혼자서 통수 치고 막 그래 맞아요 그니까 점수 올리는데 지금 그거 5000점 만들어가지고 핵 홈브하려고 5000점 만들려고 발악하고 있어요 지금 보스는 진짜 못 이기겠더라구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 메모리 원약 원약 핵 그거 뭐지? 이해도가 좋아가지고 나 이해도가 좀 높은거 같더라구요 제이는 똑같은 핵쓰는데 400등이네 아니에요 저 이미지일걸요? 제 이미지요 예 저 제 전시즌부터 썼어요 전시즌에도 봤던 앤데 저 시장쪽으로 빠질까요 이제? 예 바로 빠지죠 안정적으로 시장쪽 빠져서 호흡 느끼 못해 상대 수면타 빠졌어요 예 일단 조합 똑같아요 상대 제이하타 호그 디바 라인 호그 디바 라인 트레이스 정면이니까 저 정홍조개였어 제이하타 우클릭 끔살마 조심 어 나 이거 막았던거 같은데 봤다 이 봤던 장면이다 어 그 오른쪽에 서있어 2층에 서있어 가위보리 있을거에요 전기 맞았어 떨어졌어요 2층에 서있어 맞았어 호그 랩 조심 상대 반격 깨졌어요 트레이스 오른쪽 트레이스 오른쪽 트레이스 오른쪽 맥크린 조심 오케이 트레이스 다운 나이스 호그 랩 빠졌구요 아나 2 빠졌어요 우리 호그님 우리 호그님 케어 극중함입니다 나이 컷 오케이 디바 아 디바 본다 아 디바 로봇 빠졌다 게이득 우리 궁 아껴봐 궁 아껴봐 2에서 막으러 되거든요 이거 차리아님 조심 어 이거 호그님 호그님 2에서 한번만 막으면 돼 한번만 아 저희 한번만 막으면 돼 어차피 여기 내줘도 돼요 내줘도 돼요 어차피 한번만 막으면 돼 어차피 한번만 막으면 돼 그냥 저희 궁 모아서 한번만 하면 돼요 상대 디바 지금 디바 로봇 없는 상태라서 저 망치 87퍼 쟤네 망치 못 모았을거에요 아마 제가 조직 상대에 뽕 빠졌고 디바 로봇 아직 못 모았어요 너 1층에서 막죠 그냥 쟤네 디바 로봇 한 번 더 펼쳐 뒤에 한 번 오시면 돼 이속으로 덮칠게요 뒤로 놀 동안 기다릴게요 에잉 트레이서 왼쪽 메카 뽑았다 메카 뽑았다 걸어봤어요 황 hogy 상대 초월 와 지발했어요 아나 빨려 들어갔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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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먹었대 아 잘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전략이 좋았습니다 기도맥크리에 눈쟁이 제니아타 흑히 싸우고 저만 보고 있어요 자리하니까 안하니까 많이 보실거에요 나중에 계속하시면 저 근데 오늘 투판져가지고 4278 지금 아까 보수만 났어요 탑레이에서 젠타이전에서 파츠 질이잖아요 형님 보이시죠 아 여기다 호거님 끌어줘가지고 저 여성만 떴거든요 잠만요 형님 이거 유튜브에 올릴게요 찍었을걸 찍었을걸 아 눈쟁이네 잘하시네 제니아타 타나갔어 우리팀 오늘 좋은데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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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